사사기 20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칼을 빼는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칼을 빼는 자 또 다 전사라 주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어서 가난을 정복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의 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의 능한 자들이 서로 싸우고자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고자 서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서 17장 4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이 베냐민이 서로 싸우는 이 접전 이것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여와의 구원하심은 그들이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이제는 멸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자 서로 각각 섰으나 그 여와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와의 구원은 어디서의 구원이냐면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여와의 구원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도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를 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각자 자기의 땅을 얻게 되어졌어요.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율법을 가졌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항상 우리의 걸림돌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당면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죄와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쳐주고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이 전쟁은 죄와 의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너희가 전신갑질을 입으라.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냐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건세와 또한 세상 주관자 어둠의 악한 영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스리고 있는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권세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은 그 안에서 또한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어떤 시스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우리는 그 일을 당면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나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자이지만 실상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니까. 골로세 1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를 흑안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게 죄와 사망에서의 건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의 건짐을 이 세상에서의 건짐이요. 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는 의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진정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과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마주섰을 때에 양쪽이 다 전사였어요. 전쟁의 능한 전사. 양쪽이 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무너뜨리고 진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 여기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싸움이 속해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다 전사라. 모두가 다 전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제 싸우기 위해서 18절을 보면 아 그래도 아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여호와께 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냐민 자손을 향해서 대적하고자 할 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생각을 내라 그러면서 했지만 전쟁에 나갈 때는 이들이 그래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인들을 섬기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 여호와께 전쟁을 하면서 묻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온전히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떠한 문제를 당해서 다퉈야 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냥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쥐어 찾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키는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그를 왕으로 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랄지라도 평상적인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싸울 때만 전쟁이 있을 때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만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먼저 가서 싸오리까 하고 질문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다가 먼저 간다고 해서 유다가 이제 먼저 가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이 올라갔지만 그들이 베냐민 자손 앞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이 땅에 엎드려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분명히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 그랬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이제 자기네들은 의롭고 저 베냐민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베냐민을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전쟁에 졌어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들은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유다는 어떤 장가 야곱이 이제 자손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유다를 향해서 한 기도를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정하리로다 아멘 어뜻 보아서는 유다 지파 자손 중에 온 다위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다 자손 중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찬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원수의 목을 잡게 되어진다는 것 원수를 진멸하고 무찌르는 그러한 일을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는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 앞에 가신 대장이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스당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지신 것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그 목을 비틀고 그 권세를 진멸하신 사건이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전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접전하시고 그리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유다도 이겨야 되는 건데 유다가 먼저 나갔으니까 그런데 유다가 먼저 나갔는데 왜 이들이 패하였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따라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어떻게 오셨어요?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 안에 왕권을 가진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유다지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율법 앞에 무엇처럼 오셨어요? 죄인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지만 나는 스스로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가 먼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패한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 앞에 지금 뭔가 묻고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여호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냐. 호세야서 5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호세야서 5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이네들의 마음을 고두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를 내어서 다시 첫날처럼 전열을 갇히고 그리고 다시 서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여호 앞에 울면서 여쭙니다. 저물도록 여호 앞에서 울었다는 건 그들이 마치 찬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우는 것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저들이 죄를 지은 자요. 우리는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이 전쟁에 질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울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울고서 또 다시 여호께 여쭙고 우리가 그럼 나아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나아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만 8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져서 그 용사들이 죽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가? 우리 시편 78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8편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이 가난을 가기 직전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22절에 그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그와 같은 죄를 지었는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78편 우리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참하며 자기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 마음이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어요. 38절 39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궁리라심으로 제약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니까 여호와께 묻고 울고 하지만 저들의 마음이 여호 앞에 온전히 성실하지 안하고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오직 구원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그들의 하나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 휩싸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이 정한가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오 그의 언약은 반드시 나를 그 모든 문제에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 26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이 이제 베델에 올라갔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 그 베델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야곱이 그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십의 일을 서원한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고 불고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만 한 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드디어 그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찢는데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닿아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은 의롭다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베냐민을 그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진멸시키고자 나아간 이 모습 그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들 많이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바람이 있을 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피로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얻고자 해서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닿아여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옷을 찢고 나아가는 그 금식이 아니라 어떤 행위적인 금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고 여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 나아가면서 패하게 된 요인은 그들이 율법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패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 금식을 하는 행위를 교회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그런데도 금식을 해도 내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수 없는 금식을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 마음을 찢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 마음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은 바로 저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로 사는 자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제 그 의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드러나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도 하지 못하면서 내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했지만 첫 번째 전쟁이 패하고 두 번째 전쟁에도 패하고 그들이 나리점을 들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앉아서 통곡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마음을 찢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는 그때 당시에는 재물이지만 지금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여 우리의 화목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심령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할레로 표현하고 있어요. 할레를 어디에 하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할레가 할레가 아니라 할레를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육적인 할레를 받은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레를 받은 그가 유대인이라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속성과 의의와 이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심령 그 생명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진정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 받아요?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러실 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주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목죄를 드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한 그러한 정한 마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집인 베데레에 나아갔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이제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베냐민들은 어때요? 베냐민들은 두 번 전쟁을 이겼어요. 셋째 날에도 야 우리가 또 저들을 이제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베냐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느냐 패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요인되어지느냐? 우리 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실 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나의 회계된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 조금 더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섞여서 희석되어진 그러한 마음이 아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스스로 만족해서도 안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몇 번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서도 승리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기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죄를 진 자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습니다. 게시록 6장에 가보면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이기고 이기더라. 이기는 것 같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단 한 분 우리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봉 10장 18절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은 죽을 건세로 죽고 살 건세로 사시는 분이에요. 마치 진 것 같이 마치 패한 것 같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을 뿐이 아니라 다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써 모든 권세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단 한 분 심판주요.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와 같이 스스로 이길 것이라고 만족하면서 나아온 것 이것이 고린도우서 3장 5절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하겠어요. 고린도우서 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내가 어떤 지혜가 있든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았든 또는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셔서 행하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가 내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대적해서 문제가 일어났지만 우린 스스로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되어서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할 것은 주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것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주 앞에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됐을 때 내가 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아가라.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우려 할 때 베냐민 자손들이 자기 궤에 속아 넘어가서 전쟁에 패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잘 믿다고 하더라도 속아서 눈이 멀고 귀가 약해져서 그냥 속아요. 자기 궤에 자기가 속아요.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자기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을 해서 사업이 다 망한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참 사업이 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궤에 자기가 속아서 망하게 되어져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기 궤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해도 안 되고요. 자기 의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돈을 얼마만큼 벌어서 돈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졌고 자기 의로 목사님 위에 앉아서 꼭대기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폐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나는 늘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아까 읽은 10편 말씀 78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안개 같고 바람같이 그냥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이 호흡이 있어도 스위치의 가치가 없는 그냥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순간 끝나져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환경들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나는 너의 단 하나 한 분 여호한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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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이다. 그래서 내게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 스스로 만족했던 베냐민 자기께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용사였어요. 44절에도 다 용사더라 46절에도 다 용사더라 다 용사지만 그들이 의지한 칼에 그들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3회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를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겸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걷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유다가 먼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먼저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 세상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음을 우리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주님 앞에 올라가셔서 마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늘 정하게 하시고 늘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또는 믿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심령을 찍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와 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요 그 죄를 다 침멸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 이 문제가 여호와 깨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서가진 예수님을 따라서 걸음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